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4일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8대 사회보험 지출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보는 사람이라면 편지사기나 폭탄돌리기라는 그런 용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그리고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의무지출액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사정에서든 간에 부담해야 될 정부의 의무지출액이 2022년도에 약 91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의무지출은 정부가 가입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돈과 동시에 정부가 적자분을 채워주는 돈으로 구성됩니다. 결국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8대 보험을 지원해야 될 그런 총예산규모는 2022년도에 91조 그리고 2024년도에는 106조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서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106조 118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바로 정부 의무지출에 아주 가파른 증가시입니다. 2022년도 정부의 의무지출액이 91조는 2021년도 올해 의무지출액인 85조 8195억원에 비해서 한 해 만에 6.5%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처의 정부 의무지출 예상 숫자는 2021년도에 81조 8195억원, 2022년도에 91조 4288억원, 2023년도에 98조 9556억원,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7.3%씩 증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있음을 염두에 두게 되면 지출이 수입 증가률보다도 현재하게 높은 7.3%씩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2021년도 정부 의무지출 81조 8195억원 가운데 적자분은 17조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법지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부 의무지출, 8대 보험에 지출하는 정부의 의무지출이 그 비중을 보면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65%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도 법지예산 총규모는 140조원인데 이 140조원 가운데 65%인 91조 4288억원이 정부 의무지출입니다. 고정비 부담이 이렇게 큰 겁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채워줘야 되는 적자규모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사회보험 적자보정금은 15조 1,753억원입니다. 내년도 2022년도의 적자규모는 무려 14.1%가 늘어난 17조 3,175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수입이 정체되고 비용이 급증하게 되면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비용지출을 줄이는 방법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보통 개인의 살림살이하고 국가 살림살이와 같은 겁니다. 축의 전망은 더욱 우울합니다. 4대 연금 가운데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아주 곧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분을 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분을 예산으로 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연금 적자분은 3조 2,576억원 그리고 군인연금은 1조 6,793억원이 됩니다. 보고서 말미에 국회 예산정책자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서 사회보험의 신규가입자가 감소하고 있고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자보전금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개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8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계획 방안을 논의하다가 결국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냥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가계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수입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출을 관리하는 지출관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무역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국가에서 만성적인 초과 재정지출은 큰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초과 지출은 결국 외체를 끌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초과 지출은 재정위기로 연결되고 그 재정위기는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나라든 간에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매년 나가는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나가는 그런 고정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엄청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8대 보험을 고정비 지출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휩쓸고 간 나라는 특히 8대 보험을 정치화해서 표를 얻는 수단으로 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이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경영과 경제를 관통하는 법칙은 가능한 고정비 부담 고정비 지출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기를 막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8대 보험에 정부 의무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만성적인 연금적자 8대 보험적자가 기여할 것.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매년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 각종 보험요율, 준조세를 인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생산요소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경쟁국에 비해서 계속해서 불리한 위치에 놓임을 뜻하게 됩니다. 선제적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한국은 위기를 막고 난 다음에서야 8대 보험 계획에 마저 못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우리 역사에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일은 늘 더물었습니다. 늘 더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은 그런 연구기관들이 경보험을 계속해서 울리더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크게 겪은 다음에 비로소 그때서야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겠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